아깝다 생각되는 그런 물건이 있다면 인근의 재활용센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료로 출장도 오고요. 바로 상담받고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구청에 문의를 하면요. 용달차를 보내주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도 수거해서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 나눠준다고 하니까요. 집안도 깨끗해지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내일도 생생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통 플러스!